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은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 김주화 지음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저자 김주화님은 한국 비즈니스협회 대표님이시고요. 다수 기업의 매출 상승 컨설턴트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오랜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손님 반응이 달라지고 매출이 오르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말과 몸짓, 태도, 눈빛의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끌리는 사람은 매출이 다르다, 끌리는 사람은 매출이 다르다 실전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넘기니 김주화님의 손편지가 있네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며 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한 달 만에 매출 30배를 올린 주인공 주하육과 김주화드림 프로로그입니다. 돈도 사람도 끌어당기는 주하육과 핵심 주하육과란 애칭을 만들어준 분이 따로 있는데요. 그분은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용욱 대표의 아내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하육과란 김주화가 손만 대면 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아픔이 키워준 달란트 말이란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강점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대로 묻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말에 센스가 있으려면 생각과 관점이 변해야 하고 아이디어가 변해야 하며 컨셉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결핍 아버지의 부재는 나에게 크나큰 아픔이었다. 집을 나가셔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갑자기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생활비를 벌던 중 한 소장님을 만났다. 그분은 마음이 웃어야 진짜 웃을 수 있다며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왜 주하씨한테 그런 일을 겪게 한 것 같나요? 나는 펑펑 울으며 아마도 이 다음에 저보다 아픈 사람들 고통을 알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난 아버지의 바뀐 휴대폰으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이젠 아버지를 많이 이해한다고 그러니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나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짧은 통화를 끝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비로소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과감히 말할 수 있다.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누구나 살면서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그때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다. 단기적인 시선에서 장기적인 시선으로 옮겨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 감동 있는 스토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부자의 생각과 관점 2장 돈 버는 사람들의 은밀한 말센스 3장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말센스 4장 끌리는 말센스는 마인드에서 나온다. 오늘은 이 중에서 1장 부자의 생각과 관점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단위 부자가 알려준 부자 되는 법 내가 만난 최고의 부자는 조단위 자산가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성공한다. 아마존, 애플, 유튜브 같은 곳이 큰 부를 이룬 원리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신약을 개발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여기에 덧붙여 부를 부르는 말센스를 어떤 것 어떤 환경에서 쓰느냐에 따라 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 같은 말센스라도 천원을 벌 수 있는 환경에서 쓰면 천원을 벌게 되고 천만원을 벌 수 있는 환경에서 쓰면 천만원을 벌게 된다는 뜻이다. 그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에 달려있다. 다음은 관점을 바꾸면 장사는 저절로 잘 된다. 왜 꼭 1등은 누군가와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가 나이키는 1996년 독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 때 강력한 우승후보 대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아 후원하기로 했다. 주인공은 78세 하일레이 할아버지였다. 과연 78세 노인이 42.7km를 완주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응원은 뜨거웠고 누가 봐도 그날의 주인공은 하일리였다. 모두가 1등만 생각할 때 꼴찌에 주목한 나이키의 관점 뒤집기가 완벽히 성공한 것이다. 아디다스와 같은 막강한 자본력이 없다면 나이키의 관점 뒤집기로 성공의 기회를 잡아보자. 관점을 뒤집으면 새로운 전략이나 방향이 나온다. 고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서비스나 제품이 달라 보인다. 다음은 당신의 이웃집에 백만장자가 살고 있다. 부를 이룬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찾은 것들이 있다. 그 중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가진 경험을 주변에 나누는 것이다. 경험이 곧 자산이다. 부동산업으로 대박난 분 중에 남다른 선택을 하신 분이 있다. 모두가 돈이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한정할 때 자신은 돈은 많지 않지만 은행에 넣어두기엔 이자가 너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을 고객으로 삼았다. 결과는 획기적이었다. 꼭 유명기관에서 취득한 학위나 수료증이 있어야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몸소 부딪혀 알게 된 특별한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되는 시대다. 내 자산이 될 수 있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쌓고 그 경험을 나눠라. 그리고 일단 시작해라. 시작도 실력이다. 다음은 대통령에게 답장을 받은 남자. 한 건강기능식품회사 회장이 보낸 편지에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부부의 사인이 담긴 답장을 받아 화제가 되었다. 알고 보니 그는 백악관에만 보낸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에게 모두 보낸 것이었다.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선 취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발송했다. 그는 이를 광고하여 크나큰 이익을 얻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백악관에서 거절당할 것이다 라는 건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고 오직 원하는 것만 바라본다. 거절을 염두에 두지 마라. 거절은 상대방이 결정하는 일이고 우리는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다음은 석 달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어오른 이유입니다. 한 피자집 사장님은 배달을 직접 하는데요. 배달 후 돌아가기 전에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쓰레기 버리실 거 없으세요? 제가 가는 길에 버려드릴게요. 그 고마움과 편리함은 자연스럽게 재구매로 이어졌다.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면 사업은 잘 된다라는 말이 있다. 고객이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수시로 관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반드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자. 극적인 성공은 연속적인 작은 성공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모두가 불황이라고 할 때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 불황은 또 처음 봐요. 말씀드리긴 무척 송구하지만 혹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불황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조직사회에서 꼰대 마인드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이제 인턴이나 후배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도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 세상의 변화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경기라고 할 때도 오히려 더 잘되는 집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할 때도 더 잘되는 집을 찾고 그 집을 연구하라. 그 집에 왜 손님이 몰리는지를 말이다. 잘되는 집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오늘은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 1장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2장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